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. 황이예요. 오늘은 홍순이예요. 꼬뱅이 오뎅당 같이 먹은거예요. 짜먹겠습니다. 빨리 먹고 싶어요. 완전 맛있어요. 매워요. 꼬뱅이 맛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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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완전 좋아요. 딸기맛 소주예요. 치즈 감자 치즈 맛있다. 떡이 맛있다. 오징어 마요네즈 맛있다 와 맛있다 와 맛있다 은극히 뼈 매콤달콤하고 맛있네요 오징어 오징어 팽이버섯 쫄깃쫄깃 청양고추 아... 아... 좋아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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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달아요 아... 친절한 참깨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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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경고...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 이거 진짜 맛있어요 이거 진짜 맛있어요 좋아요 매워요 콩나물 안 뜨거워요 너무 뜨거워요 방향 잘했어요 방향 잘했어요 정말 더워요 진짜 맛있어요 너무 너무 좋아요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죄송합니다 특히 재밌어요 나 지금 빨리 잠자요 저는 빨리 잠자요 저는 빨리 잠자요 잠을 컸습니다 다음에 만나요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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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날개 수요일 말씀 감사합니다.